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되게 화창해요. 근데 기분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 해가지고 오늘은 다시 2부일이 없을 줄 알았던 잠바를 다시 꺼냈고 검은색 긴팔 티셔츠 입고 그리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좀 피곤해서 오늘은 안경을 꼈어요. 사실 안경을 끼는데 마스크 때문에 자꾸 습기가 차서 안경에 요즘 계속 안경을 못 꼈거든요. 근데 오늘은 눈이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잡을 담아 까두고 끡 bulμε Woods 치즈의 sei 이거 전북1 병원 encanta 나는 이것의 시원 isot 박수 피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춥다 그래서 스웨터랑 코듀로이 자켓 그리고 바지는 뭐 늘상 입는 청바지 색깔만 다른 거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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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얇은 점프수트에 얇은 점프수트에 어 심구 그 스웨터를 겹쳐 입었어요. 조금 추울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갔다 올게요. 근데 친구야 갔다 올게요. 전혀 whilst 고춧가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더브입니다. 오늘은 벌써 금요일이고 오늘 여기저기 볼일이 있어서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 할매안경 꼈고요. 오늘은 좀 따뜻해 보이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청자켓이랑 줄무늬 스트라이프 긴팔 셔츠 그리고 청치마 청치마 진짜 오랜만에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웃기신거야 이따오겠습니다. 인사하러 오는거야? 이따오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곰ury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키즈와 로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스아이돔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잠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의 옷은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못한 것 같은데 세월이 허수아비 룩입니다. 늘 그랬듯 가죽 자켓이랑 체크 셔츠 그리고 엄청나게 하이웨이 통바지에 신발은 부츠 신을 것 같아요. 가방은 그냥 까만 배낭 메고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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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매우분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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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콩콩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